반갑습니다. 최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 정치협업에 진심을 담은 총평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총평 시작하기 전부터 왜 건강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아마 최적의 원래 목소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도 아직 목이 다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이 말이 딱 맞아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아져서 여러분 시험 치르자마자 총평 그리고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준비했는데 건강 잘 관리해주길 바라고요. 잘 먹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쉬기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마 여러분이 이 시험을 딱 치를 그 당시의 느낌으로 좀 총평을 해보면 어? 이게 개념 문제는 엄청 쉽게 풀리죠. 그 다음에 막 어떤 친구는 12분 컷 그러니까 전체 문제 말고 선거 문제를 빼고 나머지 19문제를 12분 만에 풀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만큼의 좀 짤막짤막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함정 자체가 이제 잘 설계된 문제도 없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수능으로 비교하자면 비교하자면 수능 문제랑 거의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여기 보면 정답률 34% 짜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은 저러분이 가족관계와 법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계들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분석할 때 뭔가 낚이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최대한 그 선생님이 그냥 어? 그 총평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틀린 친구들이 많은 것뿐이지. 그 다음 얘랑 얘가 세트 문제잖아요. 자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단원별 출제 비중을 좀 보시면 4, 4, 3, 4, 3, 2.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출제 비중이라서 여기는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고요. 정답률 낮은 문제를 골라보면 얘가 세트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문제를 풀다가 첫 장은 잘 넘어가고 둘째 장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셋째 장 딱 펴보고 나서 뭐야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 제목은 가족으로부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비웃음은 아닙니다. 그냥 웃겨서 그런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거기에 등장인물 갑과 을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자체가 14번은 가족관계 그 다음 15번은 근로계약 분석인 것 뿐이지 개별적으로 딱 나눠서 적긴 하면 둘 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총평 들으러 왔는데 나는 이걸 틀렸고 되게 어렵고 풀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어렵지 않다고 말할까. 지금은 어렵게 느낀다 하더라도 나중 가서는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되게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길게 봐서 수능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까지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이거 보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하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바로바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번 문제도 63%로 우리 수험생들은 반응했는데 헌법재판소임을 알기만 해도 A가 뭐고 B가 뭔지만 정해져도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어려운 시험은요. A가 뭐고 B가 뭔지를 딱 알았을 때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독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유형적으로 여러분들을 낚아내거나 아니면 아주 잘 설계된 함정이 정답 앞에 배치가 되면서 거기서 낚여서 그냥 여러분 틀린 줄도 모르고 나중에 채점할 때 그때 띵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았고요. 선거게임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선거게임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 해본 게임도 할 수 있다. 해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선거게임 20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의 공부의 흐름을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6월 모의평가의 20번 문제. 이게 미국 상원의원 선거를 한 모형으로 두고 문제를 출제를 한 듯 합니다. 선생님의 분석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문제를 풀 때 미국 대선 선거인단 문제도 나왔었고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미국 상원의원 선거도 나왔으니까 우린 미국 하원의원 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무슨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원의원 선거. 뭔지 아십니까? 선호투표제. 아니면 프랑스의 대선. 결선투표제. 이거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왔잖아요.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제도다. 누구를 뽑는다라고 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우린 개념적으로 제도를 다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여러분 출제됐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 독일 제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여러분한테 이게 어느 나라 제도다. 이런 제도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래요. 어? 제가 이제 내가 독일 거였으니까 일본 거 한번 해볼까? 일본 거 막 석폐율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정말 오래 전에는 그런 것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원 말고. 사설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막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위기감을 조장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 안 해봤던 게임도 할 수 있겠구나. 보세요.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더 낮으면 낮았지. 그 다음 불법행위에 관련된 게 8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당황한 이유가 여러분 선생님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기역, 니은, 디귿까지밖에 없죠. 리을이 없어서 당황했던 그런 문제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주느냐. 많은 친구들이 법하트 공부할 때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개념이 다 되어 있으면. 근데 그 사례를 쏙 빼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개념만 놔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이게 면책 가능한 거냐. 과실 책임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예를 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딱 설계된 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익숙했던 문제들은 그냥 갑을병정 무가 막 등장해.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이래. 쟤랑 제 사이의 관계는 또 이래. 그래서 여기서 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 없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당황했나 봅니다. 여기 있는 등급컷 예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1등급컷이 47점이래요. 이게 나중에 확정된다고 칩시다. 근데 막 어떤 친구들은 DM을 막 보내요. 선생님 적자생존 정말 하고 싶었는데 사망했어요. 적자 사망. 몇 점인데? 48점. 뭐야 이게. 1등급이잖아. 아니 여러분 만점을 받아야만 생존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던 만큼의 확신이 생기는 시험은 그건 생존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점수로만 그걸 측정합니까? 어떤 친구는 진짜 뭐 2년 3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과목 바꾸면서 뭐 겨우 한 두 달 정도 근데 한 두 달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어. 어 집중하기 시작했어. 욕심이 나. 6월 모의평가를 치렀어. 만점이 안 나왔네. 사망.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의 증거가 되면 되는 겁니다. 증거를 딱 수집했어요. 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되는구나. 혹은 다소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성공 성공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모든 총평이라든지 해설강의 할 때 선생님들마다 이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죠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다음에 1위 1비 하지 말 것. 시험 잘 봤다고 막 와 뭐 시험 못 봤다고 우 이렇게 하지 말 것. 이거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을 계기로 해서 무엇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선생님은 이제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튜닝할까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알려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튜닝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남은 커리큘럼을 소화하면 충분하겠다는 것에 그냥 싸인일 뿐이다. 여기 정부 형태는 왜 붙여드렸냐면 이제 선생님이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할 때 이거 틀린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공부가 좀 된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를 붙여서 총 6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주요 문항 해설할 거고요. 자 이제 이 공지사항 비슷한 걸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그 다음 심지어 마지막 가서 이제 넷째 페이지에 거기에 국제정치 관점과 뭐 국제연합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다 넣어서 한 강좌로 만들어드릴 거군요. 이제 그거는 약정공약특강의 5조차 거기다 붙여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갈길 바빠 죽겠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선생님이 1번부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총평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밑에 나와있는 이 주요 문항 여기 있죠. 여기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 강의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6문제를 풀어드리고요. 이거로 난 끝났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다음 커리 기다리겠다. 하면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 있는 약정공약특강 약공특 이게 5주차거든요. 얘를 수강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현장 버전이니까 적극 권장하면서 국제법에 관련된 것도 이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비록 이번 시험엔 국제법이 안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드릴 거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거 선생님이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거는 다 완강했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뭐 어쨌거나 한 바퀴는 돌았다라는 전제로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범죄의 성립 범죄의 성립 이거 뭐예요 이거 위법성 전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거 정리하는 거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앞에 권력분립이라는 게 있죠 권력분립 이 권력분립은 뭐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법부가 입법부를 이거 견제하는 장치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 뭐 잘 열심히 이제 낸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 나와줘야 될 것들이 별로 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탄핵 관련된 이야기도 원래 항상 시험 문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어 누가 누구를 견제할 것인가 권력분립 관련된 것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14번 문제 해서라면서 상속 관련된 것들을 마구마구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변형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꼭 여러분 정리하는 기회를 갖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근로자죠 근로자 근로자의 권리 여기서 피해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를 익히셔야 9월 모의평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챙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국제법 정도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나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건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예 강의를 통해서 선지들을 계속 변형해 나가는 연습들을 해드릴 거니까 이 내용들은 이번 시험에 아주 명백하게 출제가 되진 않았으니까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음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그냥 해봤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예측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이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것이라고 믿고요.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 바로 5번부터 출발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바로 5번부터 출발합니다.